Q. 음 실내스 Q. 음 실내스 파이팅! 성공계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뭔가 조금 자유로운 청춘의 느낌으로 찍을 거예요! 개인신보다는 단체 씬이 더 많을 겁니다! 원스가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요트 안입니다. 요트 안? 여기 요트 안이야. 나 알아. 그러면 우리 요트를 진짜 가면 이렇게 똑같이 만든 건가? 아네도 안 짚지, 아네도 여기 밖에서 짚자. 아 그래? 이 멍청아! 몇 년 차니? 나는 멍청이! 야야! 잘 보시면 저는 손에 빨간 실, 내가 타투가 그렸어. 내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따님. 실 차원. 따님. 틈레비전. 이쁘고싶다. 자막이. 제가 드디어 찾는 것 같습니다. 아네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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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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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배꼽이에요. 배꼽 고미예요 진짜? 아니, 아니지.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꿀 촬영이구만요. 누워서 가만히. 1. 2. 3. 3. 3. 1. 1. 2. 3. 오케이. 컷!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뮤비 이겨보자. 근데 유정현 가사 모른다의 내 주꾸미를 갖고 왔어. 못했지 아마. 했어! 했어! 여기다 뭐 이런 거 했지 또? 아니 그런 거 안 했거든. 아이가 주 빡빡 버전. 저기 이제 립 하면 돼. 네 다른 멤버들 이미지도 갑니다. 어 이렇게 나왔는데? 알아서 잘하는 거였어. 알았지. 뭐 했냐? 어머 어머 나 때문에? 둘 다 이런 거였어? 제 댄스엔 되게 걸까? 응. 어이구 North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막아 우리 뮤비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우리 뮤비 쓰 1년 만에 나오는 저희 앨범 트레일러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이리 와 씨 마음이 말하고 싶어. 어쩐지 모르겠어요. 보라색 꽃이 나니, 나를 위한 꽃이다. 도연아, 뭐해? 뭘 늘은 거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진짜 말하는 것 같아 진짜 얘기했어 수단 많이 들었다 누구로 이 얘기 잘하는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언제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 것 같아 한 번 커플 댄스를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부터 앞을 볼까? 세븐부터 세븐부터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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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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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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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나? 박지현만 안 틀리고 7, 6, 7, 8 1, 2, 3, 4 가볼게요! 네! 저희가 마지막 진에 찍고 있는데요 제 차예요 트레일러 촬영을 위해 플렉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영아 내가 운전을 못 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난 잘할 수도 있어 뭔가 다들 나를 불안하고 걱정해야 하지만 막상 했는데? 패스트 드라이버 안전이 재밌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되게 안전주의자야 알아? 제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저... 빨간불인데 겁나는 거 면허 좀 따 면허부터 따세요 채영 씨는 나 뭐 할 일이 없었어? 채영이는 진짜 솔직히 나보다 할 일이 없을 거 같아 차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너무 오래됐어 나 탐짐 진정한 탐짐 진정한 탐짐 족곤 논리를 구경하는 주인분 를 구경하는 주인분 리얼하게 가야 될지 적당히 가야 될지 궁금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리얼하게 가실래요? 저희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드디어 트레일러 촬영을 마쳤습니다! 부산에서 만나요! 거제로 가는 거야, 부산으로 가는 거야 근데 부산 가으면 너무 어떤데요? 너무 추울까 봐 날씨가 좋아해야 되는 게 부산으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저는 지금 거제에 왔는데요? 오늘! 사실 너무 다행히 따뜻해서 확실히 서울보다는 따뜻한 것 같아요 따뜻하고 바람도 안 불고 딱 하기 좋은... 너무 춥다! 지금 이제 파도가 지대다고 묻힐 수 있다고 하시면 돼! 어떡해! 아니, 앞을 봐야 돼! 멀리 보면 더 울렁거리네 진짜요? 아니에요? 멀리 봐! 내가 몇 번을 뒤받던 기분이야! 재밌다! 재밌다! 여기 좋네! 바닷바람 쐬니까요! 야, 모모 어떻게 죽었다! 모모야, 근데 숙이고 있으면 진짜 더 멀미나! 멀리 와요, 멀리! 어,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있는데, 저기... 애들 어딨어요? 저건가? 귀엽다! 멀리 안 나! 모모 죽었어! 모모 끝났어! 안녕하세요! 근데 애들이 너무 지쳐 보인다... 다리 봐! 형, 아까 저기 끝에 앉았어! 저 위에 이렇게... 진짜로... 나 근데 저 진짜 요즘에 좀 티 같아요! 이게 일에 좀 찌든 거 같아요! 내가 감정을 넣지 않고 현실적인 답변을 해야 일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티가... 근데 지금은 조금 공감해도 됐는데, 그쵸? 아차! 확실히 쟤는 액티비티 할 때 살아남아! 저도 sever해야죠! 아 fod 좀 해봤는데...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야, 쥬 씨는 재밌게 하는 거 같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오, 이상하다. 야, 이거 진짜 봤다. 다 이랬어요? 그것도 재밌게 촬영했어요. 재밌긴 했어요. 재밌긴 했어요. 춥고 엄청 무서웠지만. 진짜 자연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땀떼야 되죠? 앞으로 갈게요. 근데 촬영한 기억이 없어요. 그냥 촬영을 해본다는 거.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지금 살아났지도 않았지만 방금 진짜 죽어있었어요. 오늘 너무 추구한 느낌이었어요. 오늘 너무 추구한 느낌이었어요. 여기 바닥도 보면 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맞추기도 힘들고 바람도 너무 세서. 그리고 딱 있어. 너무 타고 싶어요. 너무 타고 싶어요. 난 한 번 더. 진짜 이틀 안 시켰어요. 너무 타고 싶어요. 내일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열심히 이렇게 배다 타고 여기서 찍어봐서 배고파요 배고파요 안 볼 건데? 배고파요 아 이거 어떡해? 만약에 어제 배 타는데 이랬으면 진짜 더 힘들었을 거 같아 다음 씬은 쭈이랑 같이 함께하는 씬이어서 옷을 갈아입고 또 그 현장에서 너무 시원해 나는 나 아니다 지금 나는 나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이상하네 안 춥어 왜 안 춥지? 이상하다 네? 알았어 너무 해 너무 해 아무것도 안 데려다 너무 원해 나한테 오신 compelled 너무 잘 안 덜 epherd 바꾸는 줄 알고 아, 너무 잘 안 덜 이렇게 쳐다보니 아, 너무 잘 안 덜 아, 너무 잘 안 덜 아, 너무 잘 안 덜 전 그 실내 세트장 그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뭔가 막 누가 날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야외에만 오면 힘들지만 힘든 만큼 좋다 조금 춥긴 하네요 추워요 살려주세요 제가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는데 눈물 흘린 그 눈물이 너무 시려워요 일곱 정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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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몇 더? 나 추워 보이나? 야 태형이 거짓말 잘해 야 태형이 거짓말 잘해 야 니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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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비주얼 어떤가요? 정연아 지금 틱톡 찍을래? 어? 지금 틱톡 찍을래? 딱톡 찍을래? 딱톡 찍을래? eld dessus 두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루루루 뚜루루루 뚜루루 뚜루루 뚜루루루 뚜루루 뚜루루루 오니코 대응 맞춘 다음에 바로 갈게요 한참 넘었어요 응 아 자 겹자 겹게 겹자 겹게 내 Marvin 자리 잡고 바로 와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추운데? 괜찮아요 예쁘려면 추울 수밖에 없나 봐 힘들 수밖에 없나 이거 쓰고 아련하게 못 할 거야 약간 옅은 미소? 숲이 더 하고 싶어요 지금 너울이 너무 예뻐 그렇지 않아? 이렇게 찍어봐 예쁘다 그렇지 않아? 예쁘다 왜 너 혼자 찍었어? 왜 너 혼자 자랑해? 아니 지금 찍으려고 하냐? 포기 조연 씨 짱니? 자 정연 씨 일로 오시고요 지연이 일로 오시고요 민아 언니 아 왜 이렇게 그러지? 대박이에요 달이랑 태양이랑 같이 나와 봐봐 문 라잇 선 라잇 햇빛이 아까는 좀 있어서 따뜻했는데 그치? 원스? 몰라 오늘 끝이 뭐 이제 헐벗었어 멈췄어 퐈퐈 퐈퐈 헤엇 네 나무 추워! 아 진짜 나무 추워야! 아 진짜... 추워 죽겠어! 맞아? 조금 바로 안기지 말게, 좀 신 다음에 안기. 알았어. 아 진짜... 잠깐 잠깐 애초! 네네. 4일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요. 진짜 너무 추웠는데 꿀잠 잡지다. 그러면 탈툴 뮤비까지 조금 철력 걸고 하겠습니다. 안녕! 아이같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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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